샘 헤밍톤이 이 아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다라고. 나도 귀여웠다. 무지랑이요. 날 닮아서 이렇게 예쁜 것이다. 중간중간 이렇게 막 섞으신대요. 유전이 얼마나 강한지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. 유전자가 강하다. DNA가. 확인해 봅니다. 보여주세요. 지금 화면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샘 헤밍톤이니까. 맨 왼쪽은 저고요. 가운데는 윌리엄 오른쪽은 벤틀리엄. 정말 아칠네. 아 예뻐라. 진짜. 샘 헤밍톤 닮았다. 그리고 그 밑에는 약간 커서. 근데 윌리엄이 많이 닮았구나 아빠를. 벤틀리엄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. 그렇구나. 많이 닮았네요 진짜. 그러면 우리 저 윌리엄하고 벤틀리도 크면은 이제 세뱀미터로 되는 건가요? 저도 살 빼면 괜찮아요 인물이. 아 그런 건가? 당연히 알겠지. 아이들은. 제 옆에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. 네 그런거죠. 생각보다 그 막 그렇지는 않은. 막 그런 줄 알았어요? 생각할 때는 막 그런 줄 알았나 봐요. 죄송해요. 저는 한국 와서 배우면 안 되는 문화를 다 배웠더라고요. 술 문화, 페달 문화, 야식 문화. 세장님은 끝났었네. 그걸 섭렵을 했으면. 너무 잘 배워가지고. 그게 좋았나 보다. 호주처럼 일찍 다는 각이 많지 않다 보니. 집에 가는 길에. 해장은 지금 먹고 들어갈까? 해장 먹고 들어가고. 잠을 가면 해장은 또 먹어요. 아침에 또 해장. 그러니까. 아니 솔직히 얼마나 전에. 물어봤어요. 아빠 뚱뚱한 거 싫어요? 네. 싫대요. 그거 좀 충격받아가지고. 아이들이. 그래서 지금 충격받고. 오히려 지금 더 열심히 빼고 있는 거에요. 아빠들은 사실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. 이제 유전자에 대한 뭐 이런 거. 날 닮았으려는 뭐 이런 거. 성규 형이 유전자의 끝판왕이에요. 민국이랑 똑같습니다. 그치. 그걸 인정. 나 더 사진도 한번 봐야 돼요. 아휴 뭘 봐요. 지도 깜짝이야 이거 같아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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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들어왔어. 야! 소름. 나도. 나도 놀랐어요. 진짜. 다들 찍어보고 놀랐어. 와. 깜짝 놀랐어요. 아 그러나 그때 꾸득한 거. 아 내 아들이구나. 영어 내 거구나. 어. 내 유전자가 확실하구나. 아파들처럼 이럴 때 은근히. 하하하하.